상습 도박 출연정지 SAS 출신 시후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복귀 도박빛 갚으려 반찬가게 동대문시장 식당에서 일을 했다 상습 도박 시후 KBS MBC 무기한 출연정지 TV조선 우회 복귀 도박빛 갚으려 반찬가게에서 일했다던 시후 4년 만에 방송 복귀 결혼이란 벤자민 프랭클린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 슈는 전설의 아이돌 SAS 서버보컬 출신으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반이 불교이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슈가 불자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설도 있지만 개종도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정통인지 아닌지는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슈의 본명은 유수형이며 1981년 10월 23일생으로 40세입니다 고향은 일본 가나과의 현 유가마시이며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도박 채무 사건 때문에 일본 국적 또는 한국 일본의 이중국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휴는 부모가 모두 제1한국인이기 때문에 출생시부터 단독 대한민국 국적이었고 일본 국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1교포 출신이라서 한일 협약에 따라 일본 정부에게 영주권을 부여받았으며 외국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이 가능하죠 간혹 영주권과 시민권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라 영주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가족으로는 남편 임효성, 장남 임효, 쌍둥이, 임나이, 임나율 자매가 있습니다 상습 도박 SS슈 4년 만에 방송 복귀, 마이웨이 촬영 중 수억 원대 상습 도박 혐의로 무리를 빚은 그룹 SS 출신 슈가 방송에 복귀합니다 논란 4년 만이자 지난 1월 자필 사과문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인데요 20일 방송가에 따르면 슈는 현재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를 촬영 중이죠 성공과 시련 등 자신의 인생사를 진솔하게 털어놓는 내용으로 슈가 출연하는 회차의 방송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슈는 지난 1월 19일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놀란 4년 만에 근황을 전했는데요 그는 더 늦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며 우선 저로 인해 속상하셨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했죠 이어 2018년 후반 지인의 꾀며빠져 처음으로 시작했던 도박이 점차 규모가 커졌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박에 몰두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저는 십수년간의 연예인 생활로 모아두었던 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폐가 망신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채무 변제를 위해 4년간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죠 그는 반찬가게에서도 일해보고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판매해보기도 하고 지인 식당에서 일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루빨리 저의 채무를 탕감하고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썼죠 SAS 멤버 바다와 유진을 언급하면서는 저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으면서도 항상 제 걱정을 먼저 해주고 도와줬다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줬다며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슈는 1997년 1세대 아이돌 그룹 SAS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죠 2003년 팀 해체 후에는 뮤지컬 등 솔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임효성과 결혼했고 이후 쌍둥이 자녀와 함께 육아 예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천만원대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을 받게 됐고 2019년 2월 1심에서 지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슈와 가족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